지금 재등장 보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나의 반려주식들 힘내라 이런 재등장 남겨주시던데 반려주식들도 정말 좋은 앞으로 쭉 성장해갈 기업들 반려주식으로 삼는 건 좋습니다만 유기주식들만 뭐하고 이렇게 누가 버린 친구들만 잘못 갖고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스페셜 오늘 한 주에 월요일 열어가고 있고요 일단 이번 오늘 특히 주식시장 특징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같은 거 이벤트 같은 건 또 혹시 뭐 있겠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 초에는 우리 시장은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이유들이 지나주어야 한다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쪽으로 좀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됐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 주 후반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0일 날 20일 통화정책회의 10일이 우리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그렇죠 7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네 11일이요? 10일이요 10은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20일 통화정책회의가 목요일에 있고요 미국의 5월 CPI가 목요일 날 발표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목요일 날 한국은 동시만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일 날 금요일 날 우리나라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LS 300의 편입 종목에 정기 변경이 있어요 머리 아픕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머리 아파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표현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이번 주에는 시장의 방향을 지금 지난주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번 주 초에는 저는 신고주 낼 거라고 지금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시장의 방향을 참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시만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0일 날 발표할 미국의 5월 CPI입니다 지난 4월에 CPI 4.2%였고요 PC는 3.1%였습니다 이번에 예상이 4.7% 예상하고 근원 CPI는 3.4%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것보다 많은 게 높게 나오면 시장은 분명히 응향을 받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워낙 높게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보다 높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요 지금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를 2%로 잡고 있는데 근원 CPI가 3.4%까지 가면 정말 이게 문제는 문제예요 걱정스러운 부분은 참 있습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선물을 동심하니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편출입에 있는 종목별 참여라가 생긴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시장의 흐름 우리는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니까 전체 시장의 흐름은 주 후반에 있을 CPI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동심한기도 있고 그래서 되게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감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요즘에 여러분도 어렵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말 안 썼잖아요 사실 올 초반에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지금 6월이 됐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시장은 안 빠지고 계속 여기 있는데 시장은 계속 신구수 근처에 있고 안 빠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어렵다 어렵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시장이 올라가는 추세를 경험을 했고 그 경험한 게 오래전의 경험이 아니고 바로 직전에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올라가지 못하고 답답하게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한 속에서 시장은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수는 좀 박스권에 있을지 모르지만 종목도는 그냥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좋지 않고 어렵다고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는 한 발 약간 물러서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 걸 생각합니다 현실 투자에서 생각해 볼 때 다시 그냥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개별 종목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개별 종목이 위쪽으로 더 갈 수 있는 위의 업사이드에 내재 가치가 있느냐 미래의 성장 가치 또는 기업 가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시장이 추락하는 상황이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은 아니니 그러면 자기 가치를 갖겠지라고 판단해도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우리는, 우리는이 아니라 저는 CPI, PPI, 선물옵션, 합성선물, 콘텐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주식들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진짜 이거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듣긴 듣는데 사실상은 별 의미 없는 건지 지금 헷갈리거든요 아니요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건?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저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남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를 들은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 듣고 이해하는 정도만? 네,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왜 그러면 제가 선물옵션, 합성포지션 얘기하고 그리고 딸랜드에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더 수익이 나거나 그걸 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위험관리 할 수 있구나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저도 거기에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해만 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저 애널리스트 아니에요 그리고 전략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불러주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애널리스트가 시황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고 종목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고 전략가가 얘기하고 이런 걸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그런 걸 다 듣고 듣고 내가 그냥 단순화시켜서 정리만 내면 돼요 그걸 내가 알려고 하지 말자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걸 더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다는구나 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도저히 몰라서 멘붕되고 이러지는 않으면 된다 그걸 꼭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제가 예전에 우리 3%에 처음 출연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단순화시켜야 된다 간단하게 된다 이 말씀을 강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무조건 단순화시켜야 되거든요 복잡하면 할수록 이거 못해요 너무 머리 아프고 이것저것 생각해야 되고 너무 너무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어떤 표현을 들었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요즘 복잡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것도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시장이 계속 오르다가 멈춰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시장이 왜 멈춰 있을까요 하반기에 오를 것이라는 판단보다 악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반기에 악재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하반기에 가장 강력한 악재라고 지금 시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테이퍼링이 많이 아닌 혹시 양적 긴축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기본적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자체로 그 자체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시장은 경기 집회 좋고 경기 이렇게 좋아지는데 위로 또 날아가서 3,600포인, 4,000포인 또 갈 거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완전히 비관적으로 시장은 고점 찍었어요 이제부터는 빠질만 있어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막 던지는 얘기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그런데 아무튼 뭔가 불안해졌잖아요 뭔가 더 불편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어도 내가 거래를 했다면 조금 더 보수속으로 거래하고 옛날에 내가 천만 원씩 살 거면 지금은 500만 원씩 사고 이렇게 좀 불편한 대로 내가 따라야겠구나라고 단순화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요 지금 시왕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지수들이 참 많이 발표되고 그러는데 이걸 일일이 나에게 어떤 나의 투자에 계속해서 이 지수들을 머릿속에 때려박으면서 계속 투자를 어떻게 할까 결정해야 되나 아니면 아 이거 진짜 머리가 너무 좀 아픈 분들이 계실까봐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밤에 미국 시장 보면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나 어떤 전목이 올라왔나 밤새도록 보시고 다음날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밤에 미국 시장 보면 우리 시장의 내 주식을 미국 시장 거래하시는 분은 당연히 봐야겠지만 그걸 본다고 해서 내가 밤중에 우리 시장이 열리지 않는데 내가 대처할 수 없잖아요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끝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보면 됩니다 똑같은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은 그냥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정리만 내리면 되지 않을까 대신 본인의 시나리오는 있어야 되는 거죠 본인의 투자 어떤 철학 같은 거 그렇죠 심플한 시나리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만기 국제수익률하고요 그리고 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보면 전체 시장은 그냥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라가미군 이후의 주식시장 흐름이 있는 법이라는 책이 주식시장의 고전이지 않습니까 전주권사 직원이 모두 다 필독소로 읽고 있는 그 책이 단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책을 쓴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국제수익률의 금리입니다 금리 하나로 시장을 해석한 거예요 국제수익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율과 국제수익률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뭐라고요 제목이 우라가미군 이후의 주식시장 흐름이 있는 법인데요 20년 전에 나온 책이라서 사실은 과거에는 저희가 필독소를 많이 읽었는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볼 필요도 없어요 박병창 부장이 매매의 기술이 있는데 왜 그걸 봅니까 매매의 기술을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그리고 6월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6월에 걱정되는 거예요? 왜 6월을 지금 6월이잖아요 6월을 이렇게 아주 위쪽으로 강력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요 지난 S&P500 지수를 지난 50년간 데이터를 봤더니 50년간의 데이터에서는 상승 비율이 52%였고 상승률이 0.12%였어요 그런데 이걸 20년으로 줄였더니 상승 확률이 40%고요 0.7% 하락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0.7% 하락했더라고요 6월이? 이 얘기 뭐냐면 평균적으로 6월이 상승보다 하락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6월이 좋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연초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우리 시장도 그래요 연초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다가 1Q에 집행을 많이 하거든요 자금 집행을 기업들이 1Q하고 4Q에 많이 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4월 괜찮다가 그래서 5월에 떠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5월에 좀 왔다 갔다 뒤집어져서 이번에 좋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Q의 실적 발표는 7월부터 나오잖아요 6월이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좋을 만한 게 별로 없군요 없는 그런 월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6월에는요 좀 불안한 우려스러운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죠 고용보고서와 테이퍼링 이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FN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고서는요 고용보고서는 지난 4월에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원 4월에 26만 건 나와서 쇼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뭐라 그랬냐 이거 일시적인 거다 왜곡천상이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5월 거 보자 그랬어요 이번에 5월 거 나왔지 않습니까 27만 명 증가 예상했는데 55만 9천 명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괜찮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월가에서 계속해서 한 발씩 계속 물러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5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6월 거 7월 거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한 발 물러섰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렇게 고용이 급격하게 늘지 못하는 이유가 자발적 실업자들이 많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업급여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업급여에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6월 중순서부터 7월 8월 가는 동안에 이걸 다 중지시킨다고 하죠 특히 6월 중순부터 중지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지가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든 국가에서 주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취업이 생기면서 그런 취업이 생기면서 이제 고용이 급속도로 늘 수도 있다 이걸 끝까지 확인해 봐야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직 5월은 아니야 6월이나 7월 게 정보다 정확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6월 고용 지표가 고용 보고서가 7월 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FH 회의 끝나고 7월까지 가는 동안에 가는 동안에 이거 6월에 고용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 거야 시장이 이렇게 걱정스럽게 시장이 지나갈 기여성이 6월에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좀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좀 갇혀 있지 않을까 관망심이 더 짙은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저는 그냥 기분 상대로는 또 질문입니다 아니 뭐 3월 6월 이럴 땐 또 이제 곧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차피 뭐 수출 실적 좋고 하니까 어차피 실적 나올 때 당일은 이미 다 나온 거고 실적이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 또 막 하지 않습니까 6월은 7월의 실적의 EQ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EQ의 실적이 1Q보다는 떨어집니다 배포부터 보통의 평년에 좀 떨어지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번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올랐던 게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의 기대치가 10조 조금 넘었었는데 이게 노무라 증권에서 11조 7천억으로 발표했죠 신한증권에서는 11조 3천억 이베스트에서 11조 이렇게 상향했어요 그래서 2분기에 기대가 굉장히 낮았는데 조금 높아지니까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좀 오르고 IT가 좀 올랐던 거군요 그래서 지수가 좀 올랐던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2분기에 대한 기대가 우리는 좀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금 올해 시장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미국 시장은 경기지표나 기업실직의 피크가 EQ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Q로 봐요 이거는 제가 애널리스트가 이쪽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그들의 의견을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미국은 지금 백신을 맞고 경계봉쇄령이 해제됐잖아요 우리는 아직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부터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3Q, 4Q를 가면서 좋아진다고 애널리스트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좋네요 그러니 EQ에는 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땅하게 마땅하게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수출 최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역대급 수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 시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사실 욕먹을 일인데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지난 오랜 동안 우리 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장은 수급에 너무 부침이 심해요 수급 요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 외국인들이 나와서 팔아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막 팔아 제끼는 그런 구간에서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오고 수출이 지표가 좋고 그래도 반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인화 하잖아요 미국이 금리인화하면 시장이 막 환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금리인화한다고 환호합니까 물론 우리는 기술통화가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경기 지표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수출 지표나 금리가 우리 시장에 크게 반영되기보다는 우리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고요 그리고 그들의 수급 요건에서 훨씬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난 세월 동안에 제가 경험했던 거고요 지난 2020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많이 변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산모 기대가 많이 되고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즉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이 외국인보다 많다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하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전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졌던 것과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올 계획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또 바라고요 우리가 소위 윈블던 효과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좀만 팔면 우리 시장 빠지고 좀만 사면 오르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윈블던 효과는 뭐예요 윈블던 효과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게임을 하지만 수익은 딴 데서 내는 거 우리 시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수익은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는 효과 윈블던 효과라고 해요 윈블던 효과라고 표현을 좀 하는 데 주시겠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막 좌우되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좀 거기서 좀 벗어나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시장이 좀 전에 말씀을 푸념하셨지만 수출도 이렇게 좋고 수출도 이렇게 좋고 수출 좋다는 얘기는 실적도 좋아질 거고 그런데 시장이 그것을 반영을 그렇게 크게 못하잖아요 참고로 윈블던 효과가 윈블던 대회에서 개최국인 영국 선수는 우승 못하고 맨날 외국 선수만 우승해서 아마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경제 용어인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지나치게 좀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지금은 과거만큼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개인 투자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너무 시황만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떻든 간에 시장은 지지난주에 자동차주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의 수출입 지표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섹터는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반등을 좀 주었고 그중에서 선별은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오르지 못하더라고요 시장은 체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선별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완성차를 사시든지 아니면 부품 중에 뭘 사시든지 그곳에 선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5G하고 반도체가 좀 반등을 했어요 약간 그런데 연속성을 지금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점으로부터 반등 시도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나 반도체 섹터나 아니면 이쪽 섹터가 소위 성장 섹터 부분이잖아요 성장 섹터 부분이 한번 움직여주면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뉴스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삼성은 2분기 실적 기대 상향했다는 뉴스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아이폰 13 아이폰 12는 12라고 부르는데 이거 13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이폰 13? 그렇겠죠 아이폰 13 그렇게 부를까요 아이폰 13 아이폰 13이 올 가을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폰 13이 올 가을에 나오는데 전 모델에 라이더 센서를 탑재한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봤는데요 올해 가을에 출시를 하고요 아이폰 12에는 이미지 처리 기술을 탑재했고 이번에는 라이더 센서를 탑재를 해서 3000 거리 측정으로 AR, VR, 생체 인식 등의 기술 활용으로 목적으로 사용한다 뉴스는 딱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 라이더는 뭐냐면 레이저로 거리에 상태편에 물체를 쏴서 걸어오는 시간을 가지고 거리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전부 다 뭐를 했냐면 카메라로 했습니다 카메라를 많이 달아야 돼요 자율주행 차이나 이런 데서는요 카메라로 했는데 이걸 탑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탑재가 되면 정말 스마트폰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전에는 한 단계 점프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면 업그레이드 된 게 과거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게 많았는데 요즘에 별거 없죠 맨날 그래봤자 카메라가 사양이 좋아졌다는 그렇죠. 메모리 좀 늘어나고 그런 것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용이 되면 소위 이 안에서 게임이라든지 AR과 또는 VR과 관계된 메타버스와 관련된 게임이 들어갔든지 아니면 기술이 들어갔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앱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이다 센서가 또 한 가지는 제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에는 라이다 센서 설치하지 않고 자기네는 그냥 카메라 왕창 달아서 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 라이다 센서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지금 굉장히 비싸서 이걸 안 하고 카메라를 많이 달아서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 필요 없다 카메라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그런데 애플에서 아이폰 13에 이걸 한다라고 한 얘기는 이것만이 아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애플도 애플카가 있기 때문에 애플 자율주행카 애플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라이다 센서를 제가 좀 오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걸 스마트폰에 장착해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애플카는 라이다 센서로 하지 않을까? 이 기술이 상용화되고 수율이 높아지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폰으로 테스트하고 차의 본격 적용 앞으로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섹터의 뉴스가 나왔다 정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6월 22일 날 제목이 이런 거네요 네트워크 정신을 재정의하다?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네트워크 정신을 재정의하다?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행사인데 이게 뭐냐면 5G와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진화된 기술력의 제품이나 기술력을 시현해가지고 일종의 행사하는 거예요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죠 이런 컨퍼런스를 지금 한다고 해요 5G와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보여줘야죠 이제는 그럼 이게 어떤 제품이 나올지 모르죠 여기서 그리고 어떤 기술력을 실현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지난주에 제가 일정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6월 22일이에요 그러면 6월 22일에 이런 행사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 중부터 여기 관련된 종목들을 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그런 쪽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겠네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고 혹시 뭐 또 뉴스가 더 있나요? 이 정도면 됐을까요?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거 정말 재미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FN 가이드 아시죠? 각 증권사에 인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기업 탐방을 갔다 온 자료 커버링한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평균적으로 글도 넣고 평균적인 재무제표상에 수치도 넣고 하는 FN 가이드를 많이 보잖아요 이거 지금 사실은 유료이라서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증권사 직원들은 유료로 보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겠고 이거 무료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그런데 이번에 2021년도 목표 주가를 하향한 리포트가 몇 개라든지 분석을 했어요 이거 재미있죠? 올해 주가가 내린 370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370개 목표 주가 하향한 게? 생각보다 많네? 리포트가 생각보다 많죠 제가 재미있게 봤어요 370개인데요 가장 많이 나온 월이 지난 5월달 121개가 나왔고 그 다음은 2월달이 84개 4월달이 83개였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는 이랬던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불안할 때 더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부터가 의미를 좀 두고서 저는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름 그대로 불러들을게요 하향 리포트가 가장 많은 주식이 뭐였냐 가장 많은 기업 이거 있는 팩트니까 오해 마시고요 엔소프트 17개 1위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BH 15개 현대모비스 11개 넷마블 10개 그 뒤부터는 개수 아니고 순서대로 불러드릴게요 NHN 종근당 한국전력 하이트진로 KTNG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셀트리온 에코마케팅 이렇게 나왔대요 다행입니다 모폐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다 해서 그 순서를 그대로 제가 불러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오른 종목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하향했는데 업종이 더 많아요 아 뭐야? 물론 고병과에 대해서 그렇게 했겠죠 저는 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폐주가 하향 리포트가 많은 업종 순위가 나왔어요 업종? 업종 순위가 나왔는데 1번은요 1번은 게임과 소프트웨어 58개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전자장비 및 기기 그 다음에 식료품 그 다음에 재야 그 다음 미디어 그 다음 휴대폰 관련 부품 그 다음 조선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 역시도 그렇고요 제가 여기 의미를 닿으면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러는데 이게 제가 들어보시면 상당히 목표주가 상향 하향 이런 거랑 실전 투자에서 주가 움직임이랑 그렇게 뭐 배탱크수가 높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면서 주식이 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수급이 깡패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들도 어렵구나 수급에 의해서 주식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웃으면서 재미있는 얘기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저도 올해 들어서 목표주가를 많이 하향했습니다 제 계좌에 있는 애들을 이제 얘는 맨 처음에 50% 먹고 끝내야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다가 아 아니다 그냥 본전으로 가자 이면서 저도 목표주가 많이 하향했거든요 목표주가 하향하셨으니까 이제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제발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박병장 부장님과 오늘 또 길게 한 시간 가량 말씀을 좀 나누는데 어떻게 오늘 저 준비해 주신 내용은 거의 다 나왔을까요 뭐 더 있는데 지금 좀 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 드려야 되나요 그냥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 하나만 더 핸드 가져왔는데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그냥 제가 가끔가다 보는 블로그를 하시는 분인데요 외국의 블로그에요 네 근데 제가 다른 방청약무사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렸나요 절대로 반드시란 없다 절대로 반드시란 없다 네 절대나 반드시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제가 했나요 국가가 부도나지 않을 거야 네 아니에요 부도난 적 많습니다 금리가 더 하락할 수는 없어 아니에요 독일 금리 언제든 마이너스입니다 절대로란 말은 믿지 말아라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없어 아니에요 주가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아니에요 상패도 지금 많습니다 집값은 절대 하락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값 반토막 난 지 지난 20년 전에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매수라서 더 못 오를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더 가 잡지도 못하는데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더 많이 빠져 다음은 조종에 싸게 사야지 기다리면 조종 안 와 가지 투자가 정석이야 이게 답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피곤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비울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반드시라는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좋은 것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음을 좀 열어야 됩니다 반드시 정프로 정보가 떨어진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왜 웃으시죠 절대로 정프로는 못 올라 못 먹어 이거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계좌 딱 보여주세요 엄청 수익 난 거를 제가 진짜 계좌가 한참 잘 운용하던 계좌가 있잖아요 물론 그 계좌 여전히 살아있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잠시 그 친구들이 닫아두고 새로운 계좌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계좌에서는 과거 그 계좌보다 조금 낫습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도 지금 서서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갖고 지금 제3의 계좌를 좀 터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있는 주식은 스토리에 투자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고생은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 성장 스토리가 내가 생각하는 스토리대로 갔을 때 수익은 정말 큽니다 제가 저는 데이트레이딩도 하고 하루에 사고 팔고도 하고 스킬핑도 했지만 제일 오래 들고 있었던 주식은 한 8년 들고 있었던 주식도 있었어요 그 정도 들고 있던 주식도 있었거든요 좋아서 8년이에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8년이에요 그 주식은 또 다행히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서 있었는데요 그만큼 또 오래 들고 있다가 지금 한 2년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있는 주식도 좀 있군 그래요 여러모랑 똑같이 저도 지금 우리 정포님하고 똑같이 제가 거래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거래를 할 때 그 주식이 어떤 성향의 거래인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은요 한 30% 마이너스 나도 들고 있어야 돼요 30%가 목표가 아니고 걔는 그 회사의 성장을 높은 성장을 보고 가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주식은 성장이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해봤자 얘는 성장률이 영업이익의 기울기가 주가의 기울이거든요 성장률 자체가 우리 왜 소위 말하는 그냥 성장률을 하겠습니다 성장률은 지금은 50억 분이 안 나는데 나중에 500억 나는 우리 IT 경험 기업들 많아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정말 10배나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주식은 들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장 자체가 얘가 아무리 늘어봤자 아무리 늘어봤자 20% 30% 불이 못 늘어 50% 늘은 건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KT 안전 뭐 이런 회사들 그런 기업들은 롱톱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흐름을 타면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의 정의를 하면서 어떤 거 끝까지 들고 가고 어떤 거 좀 거래를 하고 이렇게 좀 따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스토리 있는 계좌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 스토리 있는 계좌들만 종목들만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병장 부자님과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또 오늘의 페이지 투표에서 봬야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에 최근에 책도 내셨습니다 매매의 기술이라는 여러분 정말 좋은 책 책도 내주신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